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닷새 동안 혼수상대에 빠져있다가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후배 화가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화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화가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질타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찍이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1심은 무죄 선고를 내려섰습니다. 띠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는 건너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눈앞에 왔습니다. 가족들 보러 한 걸음에 달려가실 텐데요. 어딜 가나 주차가 걱정이란 말이죠.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로 역 귀성 오시는 분들 주목. 인근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그냥 주차하십시오. 점 있고 주차하세요. 설 연휴 동안 서울 210개 학교 운동장 24시간 무료 개방한다고 합니다. 좋다. 이런 건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도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선임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수 적은 신랑이랑 대화 좀 하려고 사반에 입문시켰더랬죠. 처음에는 이게 뉴스야 뭐야 하더니 어쩜 인간이 이렇게 변하나요.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날 힐링시켜주려나 이럽니다. 남편아 적응 안 된다. 적당히 해라 하신 김윤미님. 프로그램 없어질 때까지 쭉 사반 가족 하겠습니다 하신 헬레나 팡님. 드라마는 안 봐도 사반은 꼭 봅니다 하신 송현숙님. 오늘 결혼 6주년입니다. 미국에서 반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결혼 서양만 했지만 여보 신박씨 언제나 사랑해 하신 아투타님. 한국사는 우리 엄마 박금자여사 사랑합니다 하신 뉴욕의 정희지님. 그리고 최혜림님, 황경자님, 이민규님, 이선숙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크게 해주세요.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 6번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CCTV가 다 봤어요 입니다. 뭘 봤을까요? 영상 보시죠. 이곳은 밀키트 전문점입니다.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 앞으로 가서 바코드 찍고 주머니에서 지갑도 척 꺼냈는데 지금 꺼냈는데요. 그런데 결제창을 초기화했습니다. 봉투과 바코드 찍더니 봉투에다가 물건 그냥 넣고 퇴장합니다. 결제도 안 됐는데. 그런데 다음 날 또 등장. 저렇게 바코드 찍고 물건 담고 있고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고려. 어라? 이거 내 사진 아니야 이거. 점주가 붙인 철도 사진을 빤히 보더니 이번엔 제대로 결제를 합니다. 먹튀범 수배 전단 저거 안 봤으면 저 여성 또 먹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일 저녁 6시 50분쯤에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밀키트 전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단 이 가게는 무인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한 여성이 부대찌개 밀키트 바코드를 찍고요. 결제창 초기화를 합니다. 그 뒤에 봉투값 100원만 결제하고 나갔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에 점주가 이걸 눈치를 채고 가게 내부에 있는 CCTV에서 여성이 잡힌 부분을 캡처해서 붙여놨습니다. 또 경찰에 사건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7시에 그 여성이 또 방문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매콤 찜닭 밀키트 바코드를 찍고요. 바로 봉투에 담더니 점주가 붙여놓은 자신의 절도 사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걸 들여다보더니 그제서야 결제를 했습니다. 아, 이걸 봤군요. 어머, 이거 나냐 했던 겁니다. 팀장님, 그래서 저 여성 잡혔습니까? 아니면 저거 보고 자수했습니까? 저 경찰에서 연락하기 때문에 출동을 했는데요. 1월 10일 날 여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그 여성이 아마 점주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과하는 말은 없고 계좌번호만 붙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월 3일 날 절도한 사건은 절도죄로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년 이하의 지적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날 6시 50분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오후? 그럼 우리나라는 일몰 후에 절도하게 되면 타인의 주거라든지 건조물 들어가게 되면 야간 주거 진입 절도자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질문이 올라갑니다. 10년 이하의 지적이 처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애매하긴 한데 아마 주거의 평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 강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진행을 해주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를 이어갈게요. 대낮 만취난동 누구입니다? 대낮의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카페로 들어오는 저 남성들 주목해주세요. 휘청휘청 호랑나비 추면서 주문을 하고 지금 키오스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잠시 후에 앉을 겁니다. 앉았는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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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덩! 아이고야! 직원이 와가지고요. 어머,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이 막 내쫓습니다, 지금. 끌고 나가려고 해요, 지금.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난동 시작! 사장 멱살 잡고 주먹 퍽퍽!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는데 역시 경찰한테도 난동 퍽퍽! 승현님, 백주 대낮부터... 죄송합니다. 질문을 아직 듣고 좀 말아주세요. 백주 대낮부터 경찰한테, 그리고 점주한테까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역 조폭 같은데요. 저도 지역 조폭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무항군에 있는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만취 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두 사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저 두 사람,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지역 조폭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강력반 형사들이었습니다. 사실 당직 건물을 마치고 난 다음에 12시에 퇴근한 뒤에 지역에서 술을 마신 것인데요. 술 마신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이 카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카페에 들어가서 술 안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장님과 다툼이 생겼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결국 수갑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로 연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이 강력반 형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 말이죠. 전남 목포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들입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렸더니 시민과 후배 경찰을 아주 지팡이로 패는 이 나쁜 경찰들. 팀장님, 진짜 선배로서 저 후배 형사들 주넘하게 좀 꾸짖어 주세요. 주넘하게도 꾸짖어야 되지만 제가 선배로서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린 다음에 어찌됐든 목포서 형사들이 술 먹고 행패를 부렸는데 당시에 무한서에서는 업무방해와 폭력 행위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건하게 되면 아마 직위 해제를 할 거예요. 직위를 남겨놓고 그다음에 징계질사가 들어가는데 물론 피해자 신문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지만 알다시피 경징계가 있거든요.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이 경징계고 중징계는 알다시피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인데 이 두 형사들은 형사의 본분을 잊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경징계는 아니고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들이 저렇게 술 먹고 본분을 잊었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팀장님. 사과는 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도 맞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만 좀 강하게 야, 이놈들 정신 차려. 한마디만 좀 해 주십시오. 형사들, 경찰학교 졸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기는 커녕 패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저런 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좀... 아니, 지금 상황에서 저는 폭행죄로만 지금 혐의가 나오는데 저는 공직방위죠. 공무집행방위죄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팀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 징계 상황은 그 범죄에 걸맞는 형사처벌 받고 난 다음에 징계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물론 저는 술 마시는 거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기 자신의 술 먹는 정도를 지나서 일반 시민들이 있는 카페에 가서 난동 부리는 것 그런 민중의 지팡이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도 팀장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그러시고 계십니다. 아니, 후배들이 그렇게 하는 거 뒤에 선배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김정은 전 연인 상대 패소입니다. 그룹 유엔 출신 배우 김정은 씨가 전 연인에게 임신 사실로 내가 협박을 당했다면서 1억 상당의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1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나는 임신 중절을 그 여자한테 강요한 적도 없고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세상에 패소했어요. 그렇죠.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이게 형사고소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민사로 협박당하고 그리고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김정은 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이나 허위 사실 유포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졌습니다. 민사소송이 졌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도로가 갑자기 폐차장으로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불박차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차선 바꿨고 왜 이렇게 가고 왜 서 있어? 왜 서 있어? 안 돼! 안 돼! 꽝! 아이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아이고 저 뒷 후방 영상으로 보니까 아 그냥 아 승현님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서 있는 저 차량이 이미 삼중추돌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삼중추돌 후에 저 차량의 시동이 꺼져가 있었는 거예요.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두 차량은 갓길로 빠졌는데 지금 저 차량만 저렇게 2차선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뒤에 있는 차량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돌을 했고 그 추돌로 인해서 뒤에 또 삼중추돌 사고가 일어났는 것입니다. 사실 저 상황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 차가 먼저 좀 뒤에 어떤 사고 났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차량도 분명히 앞에 있는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고압차는 빠져나갔잖아요. 뒤에 있는 차량도 낮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방 주시를 조금 제대로 했으면 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나 사고가 나면 사고 후속 조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역시 문제없이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들이 문제없어요. 쾅! 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쾅! 아우, 세상에 이게 앞에서 저렇게 연쇄 추돌을 하면 솔직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좀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 주행하다가 지금 연쇄 추돌된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미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합니다. 추돌하는 모양새인데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앞뒤 차량이 추돌 사고 일어났을 때 뒤 차량이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 정도면 사실은 봤을 때는 충분히 정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딴 생각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속도를 냈든지 정지를 못해서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뒤에서 추돌했던 사고 100% 과실이 있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도 이어가죠. 난장판 만들고 야반도 줍니다. 충격적인 사진 함께 보시죠. 아이고, 세상에 침대에 온갖 오물의 쓰레기에 컵라면 먹지도 않은 거 그냥 생수병에 커피 얼룩에 심지어 휴대폰 케이스는 왜 놓고 가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바닥에 귤 껍질 까만 담뱃제들 벽면에 검은 자국들 쳐지 어떤 놈이야 잡히기만 해봐 이 기자, 글을 올린 분이 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분이 모텔 사장님이래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잡아 죽이고 싶다라고 하셨다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텔 운영한다는 저 사장님의 하소연이 올라온 겁니다. 이 사장님은 앞서도 인테리어 비용 6억 사기를 당하셨고요. 어렵게 모텔을 오픈해서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이 객실을 저렇게 보시다시피 담배재와 각종 쓰레기로 난장판을 만들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 손놈,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 객실을 아니면 저기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저 마음대로 불을 지르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적당하게 사용을 하고 속염상 맞게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일부러 일부러 물을 뿌려놓고 음료수를 뿌려놓고 손괴를 한 모양새거든요. 저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것도 재물 손괴자가 성립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것 때문에 악취 때문에 호텔, 모텔 업무가 마비가 됐다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력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예 차제에 이런 것들은 고소를 아니면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너한테 맘대로 맘대로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쓰라고 하루 적당하게 쓰라고 준 거지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안방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집들이 때 부부 침실에서 자겠다는 시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부부가 얼마 전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시부모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 사시는 곳이 파주다 보니까 당연히 식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께서 저녁 먹고 자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요. 아들 내외 집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 3개입니다. 그래서 안방, 취미방, 옷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방을 제외하고는 누가 잘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부모님이 자고 가시면 거실에 2부 자리를 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자고 갈 테니까 안방에서 잘 수 있게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안방은 부부 공간이니까 거실에 준비를 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른들 대접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안방을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안방도 안방이지만 침대 그거 오빠랑 저랑 같이 쓰는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저도 양보 못해요. 파주로 가시든지 거실에서 주무시든지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올라올 뻔했어. 박 변호사님 오늘 좋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어른이 왔으면 지들이 먼저 안방 비워놓고 주무시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허리도 안 좋은 나한테 거실에서 자라고 하네. 아이고 우리 아들 은배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결혼시키는 줄 아냐 이놈아 X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 은배부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들 있지 않습니까 기포에서 하는데 집 딜을 해요. 아니면 식사하러 가끔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면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잔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왜 아들의 평온을 깹니까 만약에 제가 술을 먹어서 운전을 못할 상태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저 골방에 가든지 거실에 자야 되지 어떻게 시부모가 그 사이좋은 부부 내의를 안방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집으로 가세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승희 의원님 뭐 그게 일주일이고 2주가 아니고 딱 하루일 거잖아요. 하루 어머님 아버님 오셨으면 저는 안방 하루 비워주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취미방하고 그 다음에 옷방이 있다면 그 방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치워서 어르신들 모셔야죠. 거실은 사람이 자는 곳이 아닙니다. 거실을 잘못 자면 어머니 입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아니 저는 거실에서 거실이 또 얼마나 따뜻한데 안돼 안돼. 거실에서는 사람 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대 소파 얼마나 좋은데 안돼 안돼. 그건 한대. 그건 바깥쪽이라기 때문에 저는 안되면 안방이 아니면 다른 방이라도 어머니께 꼭 아버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님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박 변호사님 배려심이거든요. 부모님들을 글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정도 자는데 침대에 좀 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최소한 아이들 아니더라도 어머님 위해서 아이다 걔 안타 마루에 작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본인들이 마루로 가있어 거만 거기서 자세요 어디서 놀라 갑니까 이런 모양새는 저는 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해는 되지만 아쉽다 많이 아쉽다 진짜 너무너무 아쉽다 그게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쉬워요 이 기자 개인 생각도 좀 알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남이 자던 침대에서 자는 건데 시어머님 시아버지도 좀 찝찝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요즘은 이렇게 접히는 토퍼도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거 구비해놨다가 뭐 취미방이든 거실이든 깔아드리면 다 쾌적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로 갈등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 입장입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OX가 굉장히 갈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박혜주님은 침대는 킹왕짱 프라이빗 공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유애경님 며느리가 안방 주무시라고 해도 저는 반대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수비님은 전 손님 오면 안방 내줍니다 서로를 생각해주길 라고 말씀하셨고 스웨이님도 하룻밤인데 뭐 어때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쯤 인천 계산동 부현초교 정문 앞에서 한 여성분을 태우고 부천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셨던 하얀색 트럭을 모는 40대 기사님 혹시 보고 계실까요 이 아들 사고 소식에 혼비백산하던 하지만 택시를 잡지 못해 울고 있던 여성을 아무 조건 없이 태우고 달렸던 선생님 말입니다 당시 경황이 없던 어머님이 존함도 연락처도 묻지 못했다며 사반을 통해서라도 꼭 그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강관리 계획은 세우셨나요 가족들과 친지분들의 건강을 위해 더 루트 RG3로 면역력을 챙겨보세요 사포닌과 과학이 만나 면역력 피로 개선의 더 루트 RG3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사포닌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 루트 RG3 잘 나왔어 정말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닷새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가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약자인 척하고 탄 건데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를 예약했던 승객이 여성 승객이었는데요 이 여성 승객도 폭행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 다음 날 도주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말이죠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예약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타면 어떻게 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싸워 지켜 싸우세요 이게 니가 뭔데 니가 뭔데 아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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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아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금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락시장 근처인데요 좀 쉽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콜택시를 불러서 부른 줄 알고 택시기사가 세워서 탑승을 했습니다 혹시 손님이 부르셨어요? 네 내가 콜 불렀습니다 라고 탔는데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원래 택시콜을 부른 손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라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거짓말하고 타면 어떡하냐 이 시간에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만취 상태에서 욕을 하게 된 겁니다 욕을 하면서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욕을 하고요 무차별로 폭행을 했고요 그 와중에 진짜 손님인 여성 승객한테도 코를 내려서 코피를 내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코를 부른 여성 승객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때려가지고 코피를 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혼수 상태입니다 팀장님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실은 택시기사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예요 혼수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택시를 택시기사를 때린 분은 도중을 했고 택시기사는 차에 탔는데 다행히 정차 중에는 차는 났습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일 상태에서 가속폐사를 밟고 있다 그래요 만약에 네버가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5일 만에 끼어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이분이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앞으로 6개월 반년 정도는 운전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5일 동안 의식이 운전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운전자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시간만 생각하면 기억이 사라진다 이렇게 지우개로 막 지운 듯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 일을 겪다 보니까 무서웠다 내가 앞으로 운전만 하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하다 라는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택시기사님들 상대로 폭행 사건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특가법 이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운전자 운행자 폭행 상해죄가 성립하냐 그럼 가중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운행하는 도중에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영상은 좀 봐서 알겠지만 택시를 정차한 다음에 나와서 길에서 지금 폭행을 당한 겁니다 특가법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되면 단순 상해죄가 단순 폭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금도 있고 관대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만약에 차 안에서 그런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려와서 나와서 폭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가중처벌이 될 건데 밖에 나왔기 때문에 처벌이 세지 않다 그게 문제입니다 승현님 뭐가 됐든 좀 아니든 바뀌든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기준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5일 동안 지금 의식을 없다가 깨어나셨다는데 제가 옛날에 법무부 차관 사건 때문에 이 특가법 운전 운전자 폭행 사건 전체 판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판례가 이게 판례가 어떤 상황에서는 특가법이 적용 안 되는가 하면 운전자가 완전히 그날 운전을 포기하고 차를 정차한 상황에서 사후에 폭행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가 운전을 하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잠시 정차된 상태에서 내렸는 거잖아요 왜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가 하면 그 운전자에게 폭행하고 난 다음에 그 운전자가 그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폭행의 후유증 때문에 더 가중처벌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저런 상황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운전자의 그 의도가 완전히 오늘 나는 영업을 접고 이 사람과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 듯해서요 이건 바라보는 시각 지금 변호사님은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찰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법리 적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운전자 폭행 적용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들 좀 때리지 마세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후배 화가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화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화가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질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두 번째 사건 60대 화가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인데요 어제 선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두 사람 어떤 관계였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거장과 알바생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 20대 여성은요 미술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도에 한 유명한 갤러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갤러리로부터 지난해 4월에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21년도 4월에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 60대 유명 화가의 전시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여기서 업무보조 아르바이트 해줄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해서 그 다음 달인 5월부터 이 전시회 업무보조를 맡았습니다 이 여성에게 그 유명 화가는요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이 말하기를 그 전시장에 있는 작품을 다 공부하고 나면 존경심을 갖게 된다 이런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60대 거장 화가 그리고 20대 진짜 알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일을 하는 업무보조 아르바이트생 얼마나 높은 산이겠습니까 차이를 좀 비교해보면 정확히 아실 건데요 사실상은 이 거장이라고 부르는 분이 60대예요 그리고 피해자는 20대이기 때문에 35세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거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1980년대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30명 정도의 미술계에 하면서 거장으로 군림했고 이분 작품 하나가 보통 1억에도 거래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지도 높고 능력 있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본인의 독점 위탁 판매를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하고도 대표하고 친한 사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알다시피 20대 미술계 후배는 그 업체 즉 독점 판매하는 업체의 아르바이트생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거장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던 거죠 쉽게 말해서 위력이나 위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경력으로 봐서는 넘어가 차이가 나는 미술계의 까마득한 후배를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한 것이죠 누구냐 도대체 그 거장이라는 화가 60대 화가 지금 아까 잠깐 얼굴에 블러가 돼서 나갔던 그 사람인데요 원색을 즐겨 쓰고 여러 동물 물고기 등을 자주 등장시켜서 아주 화단에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존경과 설레임 속에서 일을 시작했을 텐데 비극이 벌어집니다 2012년 5월인데요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이 화가가 동료하고 여성한테 오늘 좀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자 하는데 직장 동료는 어렵다 선역이 있다고 해서 가버렸고 여성 같은 경우는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밥을 먹는 것까지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가 코로나가 한참일 시점이니까 내가 머무는 호텔에 가서 이 차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식당이 문을 빨리 닫으니까 그렇죠 8시 9시 닫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0대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위차를 하고 식사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요청을 수락했고요 먼저 의심하거나 그 입장이 아니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단 숙소에 들어갔던 것이 솔직히 저는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면 왜 갔겠습니까 안 가죠 승현님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피해 여성에게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조심스러운데 사실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 유명 화가가 자기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그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이제 숙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 과정에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과정 속에서 이 갤러리에서 일하면 얼마만큼 큰 장점이 있는지 굉장히 자기가 내심으로 힘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였겠죠 그 상황에서 향송이라는 노래가 나오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이 춤출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춤을 강권하면서 이제 춤을 추는 그 순간에 피해 여성의 어떤 신체 일부분과 얼굴 일정 부분에 자기의 어떤 신체를 접촉하려는 그런 행위를 보입니다 피해 여성 정말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 표시를 했지만 그 어떤 힘에 눌려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성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팀장님 일단 이 성폭행 사건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20대 여성 어떤 이후에 행적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거장이라 그런데 말을 바꾸겠습니다 피고인이 사실은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설명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경찰서에 가는 거 어때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서에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어떻게 가 무서워 난 못하겠어 그러니까 무섭다는 얘기는 신고보다는 피고인의 위력관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그 업계가 무서워서 그래 물어봤더니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역겨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고를 해도 그게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피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피고인이 아까 말한 호텔에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갤러리한테는 비밀을 해달라고 아마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피해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모자리게 한 거죠 어쨌든 피해당한 뒤에 그 사항을 남자친구한테 상의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자니까 이 여성은 피해의 여성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런 일을 당했으면 신고해야지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할리우드발 미투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할리우드의 완전한 실력자 거의 100명 이상 되는 진짜 날고 기는 여배우들이 진짜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몇 년 동안 사실상 입막음을 당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와 같이 이게 작은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단 안에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을 잘되게는 못 만들어도 한 사람을 못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저는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피고인, 이 피고인이 그런 어떤 미술계의 거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입장에서 피해의 여성은 정말 이게 감당이 되는지를 밤새워 고민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그 일일이 신고해서 다음날 우리가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성의 몸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정황이 증거가 채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판이 진행이 됐을 텐데 이 사람 소위 말해서 거장이라 저희가 쉽게 일단 지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입장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성폭행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주장은 그렇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 특히 함께 춤을 추다가 서서히 접촉을 했고 이 여성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저런 말이 사실상 진짜 마음을 한 번 더 후벼 파는 거 아니에요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유명 화가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이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두 사람은 35살 넘게 차이가 나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이였고 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인정했듯이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정황도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이 두 사람의 지위와 직장 관계 같은 걸 고려하면 성적 접촉에 당황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울면서 싫다고 한 것을 두고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10여 년 전에 아주 박 변호사님 온 가족 그냥 너무나 화목한 집안 있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있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보면서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피해자의 행동 왜 신고를 바로 안 했냐 왜 밥을 같이 먹었냐 왜 모텔 호텔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 이론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성폭행 피해자는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법원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피해자 관점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특히 피해자가 정직원을 원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제질렀다 피해자의 입장에 대하면 충분히 성폭행이 될 수 있다고 봤고요 재질이 매우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강간죄가 첫 번째 3년이 최저징역입니다 징역 3년을 송구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무더위가 기승이던 2019년 8월 60대 남성은 직장 후배인 내연녀와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여성 하지만 남성은 내연녀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잠이 드는데요 그렇게 3시간이 흘러 내연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남성은 이번에도 여성을 병원이 아닌 차량에 태운 채 4시간 넘게 방치합니다 결국 여성은 의식을 잃은 지 7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물어 기소했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망을 불러일으킨 7시간의 미스터리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2년 전에 1심 당시 이 사건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사건이 또 한 번 확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일단 기억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지난 2019년 8월이었는데요 일단 이 여성의 남편이 아내가 퇴근을 했는데 귀가를 안 하니까 새벽 내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내 전화를 안 받다가 아침이 돼서야 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이 아내가 사망한 채로 병원에 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남편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아내의 사이는 비외상성 뇌출혈로 타살해 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 당시 여성을 병원에 데리고 온 인물이 바로 이 여성의 직장 상사인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었습니다 이 부원장은 병원에서 부하직원이랑 만나서 회사일을 한 뒤에 헤어졌는데 다음날 새벽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찾아가 보니까 직장 주차장에 쓰러진 채로 차 안에 있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 여성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성하고 이 원장의 관계는 불륜 관계였어요 CCTV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건 나기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 두 사람이 같이 집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오후 10시쯤에 엘리바이트를 타고 그로부터 한 4시간가량 지난 새벽 2시 정도에 이 부원장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저렇게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지하주차장에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여기서부터 자기 차 뒷차량에 여성을 태운 다음에 이 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회사 공터에 주차를 한 뒤에 4시간 넘게 그 이후에 4시간 넘게 방치를 했습니다 도합 의식 이런 시점으로부터 확인해보면 도합 7시간이 지나서야 남성이 뒤늦게 여성을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줬고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죠 아니 여성이 쓰러졌어요 자기랑 같이 바람을 피우는 여성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7시간 가까이 방치를 하다가 병원 응급실을 그제서야 갔는데 사망했다 야 이거 좀 뭐 자 팀장님 그 사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뭐였습니다 부원장이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10시에 올랐지 않습니까 11시경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눕혀놓은 다음에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토한 거를 지었다는 말인데 청소하고 나와보니까 그 여성이 코를 쿨쿨 골면서 잠을 자는 것 같아가지고 아 조금 지나면 깨게 했지 자기도 잠을 청했다고 하는데 3시간 동안 방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성이 토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아끼는 여성이면 119 신고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잠자는 걸로 해서 자기도 잠잤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구토를 갑자기 하고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면 뭐 코를 골든 뭘 하든 보통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면서 좀 의식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혹은 뭐 응급실을 가든지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 있죠 사람이 쓰러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119 신고해야 되는데 119 신고하고 그 집까지 거리가 1.4km 약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면 당연히 신고했으면 병원으로 바로 갔으면 이 피해 여성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원장의 행태가 정말 좀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의식을 잃은 그 차 안에서 부원장이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여성에게 두 통의 전화를 합니다 부재중 전화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도착해서 이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촬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원장과 이 여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로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시간 만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앵커가 제일 처음에 말씀했죠 나 우연하게 사무실에서 이 사람 발견했어요 사무실에서 발견해서 제가 지금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 법원에서 무엇을 지정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쓰러졌으면 그 사람을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자동차 안에 그 판례 문구 그냥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작처럼 던져놓았다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 이걸 수사를 하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1년 동안 보강 수사를 해서 결국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아 또 이게 정말 황당합니다 1심 재판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구호조처를 제때 하지 않은 것과 여성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일단 이 남성이 여성을 아파트에서 데리고 나온 게 2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여성이 사망을 했거나 혹은 사망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병원에 갔더라도 의학적으로 소생이 이미 불가능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이어서 그러면 그 여성이 쓰러졌을 때는 이 남성이 조처를 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성이 집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 이런 남성의 진술로 밀어볼 때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잃은 여성에 대해서 구호조처를 제대로 안 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호조처 안 한 행위와 여성의 사망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이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사진 찍고 부재중 전화 남겨놓고 딱 의심스러운데도 무죄 나왔습니다 검찰은 바로 항소를 했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년여 만에 항소심 선고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발각이 두려워서 은폐를 했다 2심 재판부 내용 좀 이 사건은 살인죄입니다 이게 왜 살인죄냐고 생각할 분도 있을 건데요 살인죄는 자기 뭘 함으로써 살인도 할 수 있지만 구조를 안 함으로써 내버려 두면서 살인이 가능합니다 부자기에 대한 살인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고 있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항소심 2심에서는 달리 판단합니다 특히 그 부분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끝까지 깊이 잠들어 내버려 뒀다는 얼토당토하는 변명만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유족 분노도 덕히고 이런 경우라면 또 유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하게 형사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죄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차이점은 그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 인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2심 같은 경우는 승현이 잠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 피해자를 119에 신고해서 옮겼다면 살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받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위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신현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제가 이 사건 바라봤을 때 사실 우리가 부작위한 살인죄를 이야기할 때 부작위한 살인죄는 4가지 요건에서 만들어집니다 형법청론에 따르면 첫 번째 그게 법령상 의무가 있느냐 계약상 의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선행행위가 있느냐 조리가 있느냐 사실 내연유의 관계였고 집에서 10시부터 올라가서 같이 했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 집에서 쓰러지면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구하지 않았는 게 문제인 것이고 시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잠을 자는 건지 정신을 잃었는 건지 그 사람 조금만 관심을 두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원장은 그런 걸 전혀 관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부원장과 내연유의 관계였기 때문에 부원장이 이런 사실이 바깥 외부에 알려지면 자기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이걸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심 판결보다는 2심의 항소심 판결이 훨씬 더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원장 이 사람 측은 아쉬운 점이 있다 2심 판단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또 내놨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요즘 50대 주부 문 씨의 가슴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 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년 전 문 씨는 지방 출장 갔던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찾아온 문 씨의 남편 그날부터 문 씨는 수술 후 간병부터 재활치료까지 도맡았는데요 문 씨의 지극정성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문 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연 한 언론에 나왔던 사례를 저희가 조금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서 각색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아내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살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혼 씨는 올해로 50대에 접어들었는데 남편이랑은 27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혼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소기업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친정부모님 지인 소개로 이 두 살 연상인 지금의 남편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당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진지한 모습이 좋아 보였고 또 어른들도 이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초계받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혼 씨는 결혼 직전에 직장을 그만뒀고요 그 이후에 결혼 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남 1녀 이렇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까 여기까지만 딱 들으신 걸로도 지금 막 부글부글 올라오고 계십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혼 후 3년간은 학과를 했습니다 시부모하고 신호희랑 살았었는데 시부모가 아마 교사 출신이라서 언격한 부분이 있었지만 며느리가 들으니까 잘해줬다는 거예요 신호희도 잘해줬고 신호희는 같이 생활을 하다가 결혼한 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만 나간 거죠 그런데 3년 후에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를 했지만 시댁에 애경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참석해서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죠 왜? 며느리가 하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본인 잘 했는데 또 그리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지만 영업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에 분급이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이 문 씨가 상당히 내줄을 잘했기 때문에 애들도 교육비를 잘 떼고 또 꽁꽁이 모아가지고 아마 살림을 잘했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 집을 샀는데 남편 명의로 했다고 해요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자 명의로 해야 되는데 여성이 너무 착해요 현모양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돈 모았어도 남편 이름으로 집을 뻔뜻이 마련했다 참 대견한 아내죠 박 변호사님 팀장님 그런 표현도 하셨지만 현모양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즐겨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 현모양처 성격 자체가 좀 조용하고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좀 많이 참는 성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다정한 건 아니지만 집에 와서 할 말 결혼생활 잘 이어갔는데 단점이 좀 있다면 야근도 좀 많고 영업직이라서 술을 좀 많이 좀 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고 그거 말고는 큰 문제 없었고 또 시부모가 몇 년 돌아가시면서 고향 땅을 좀 물려받았는데 나중에 독립하면 남편하고 전원주택을 살겠다라는 아이들 다 내보내고 그렇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 같은데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어? 하고 쓰러졌어요 1년 전 정도 되었죠 갑자기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뇌줄증으로 병원에 쓰러졌다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찾아갔는데 다행히 남편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몸의 반쪽이 마비될 것이다 라는 의료진의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의료진은 한가득의 희망을 열어놓습니다 마비가 심하긴 하지만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예전에 90% 정도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뭐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의료진한테서 들었는데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남편 짐을 푼 겁니다 그런데 짐을 풀어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출장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어서 남편의 휴대전화까지 열어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성이랑 여행을 갔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왔던 것도 그 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남편 전화에 여성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내가 이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상대 여성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캐물으니까 그저 죄송합니다만 연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이후에도 몇 번 전화를 다시 해봤는데 이후에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남편을 병원 응급실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온 게 바로 이 상간녀였던 거예요 사실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청천병력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지만 부인은 이런 생각합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이야 지금 내 남편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의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올 수도 없는 상황 거의 독박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퇴원하게 되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이 부인은 남편을 재활치료시설까지 매일 데리고 가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의 외도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인의 정성일까요 남편은 아까 의료진이 말한 대로 거의 90% 거의 완치될 정도로 생활이 신체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고 그러면 세상에 화장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죠 정말 조금 좋아져서 움직이기라도 하면 떠먹여줘야 되죠 화장실 갈 때도 다 부축해줘야 되죠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서 이 정도 살려놨으면 팀장님 그렇습니다 남편이 퇴원을 해가지고 회사에도 복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예전처럼 돌아가리라고 여성은 생각했는데 이 배음망덕한 남편이 한 달 전에 뭐라고 했냐면 문 씨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간호해져가지고 내가 살아났고 다 낫지만 너무 고맙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가질 않는다 당신 이미 알고 있지 전화해가지고 내가 만난 여자가 좀 됐는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여자랑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자료는 넉넉히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서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가출까지 참 이 남자 정말 배음망덕한데 그러니까 여성분이 확인해 봤더니 퇴원한 후에 그 전에 만났던 여자 있습니까 계속 연락해가지고 만났던 사이죠 남자분 정말 배음망덕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자연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겨우겨우 그냥 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자기의 원래 진짜 사랑을 찾고 싶다면서 지금 짐 싸들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저 같으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해줄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투자한 거 희생한 거 이런 건 다 매몰비용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3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자 같은 경우라면 이 기자라면 그냥 가라이 놈을 하면서 보내준다고 승현님 뭐 저한테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데 아니 제가 좀 악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줍니다 그 남자의 행복을 내가 왜 보장해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지옥에 살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혼 안 해주고 조금이라도 상관념 만나면 그 순간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악마 같은 속삭임이 계속 귀에서 움직여가지고 앵커께 좀 부탁을 드렸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도 뭐 비슷한 악마 저는 이런 악마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더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배음망 등을 다 떠나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다들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뭐 합의유를 하든 어떻게 보면 이혼을 할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팀장님 저 같은 경우라면 저도 약간 승현님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그런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이 지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하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편을 빈틀틀히 만들어 보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돈을 줘서 보내게 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나한테 떠나고 이 남자가 정신이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유지하려만큼은 여성이 앞으로 노부할 수 있게 충분히 받아내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이 사연에 달린 어떤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 영화감독이 생각난다 완벽히 부합하는 사연은 아닌데 좀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간병에서 완치시켜서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지 행복 찾아간다고 하는 이혼해달라고 하는 이 인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협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겠죠 이 아내도 그래 이 인간도 아닌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고자 한다면 이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하기 싫어한다 악마 같은 생각을 승재현 의원처럼 가진다고 하면 남편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는 이혼 사유가 있는 유책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유책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요구했을 때는 이혼이 불가능하고요 아내는 이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재판상이든 협의원이든 다 가능한데 남편은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도 뭐 이 정도라면 같이 살 의미가 없죠 저도 말은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혼을 하는 건 몸뚱이만 있는 사람은 영혼은 딴 데 가야 되는데 몸뚱이만 있는 사람하고 뭐하러 같이 살아요 그런데 승현님 아까 승현님 악마 같은 입장 쫙 그냥 쫙 쥐어짜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저는 팀장님 말씀대로 위자료가 좀 대한민국에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제가 화딱지가 나는 게 판사님들이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아요 저는 정진적 손해가 육체적 그러니까 물질적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법치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된다면 위자료가 좀 많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는 이 여성이 이렇게 이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를 했잖아요 극진하게 간호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자료 부분에 더 많이 상점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사시기가 힘들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으면 이 남편이 받는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모든 것 이 부인이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고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이혼하시면 새롭게 만들어진 그 내연녀가 가진다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이혼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지금 막 팽팽한데 말이죠 자 이 기자 네 정말 팽팽합니다 일단 김태원님은요 이러니까 열심히 헌신해도 뒤통수 맞는 거다 이제 지극형성 희생 이런 게 아예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즐기자 재미나게님은 인간이 되어야지 그지 어찌 받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라라님은 이런 아빠는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을 거라고도 해주셨고요 성성숙님은 재산 전부 다 놓고 가든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짧게 마지막으로 일단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 근데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위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유책이 아닙니다 파탄주에다가 심지어 일부 주는 청구만 하면 이혼이 돼요 다만 잘못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나라 지금 이 사건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적용된다면 빈털털이 나갑니다 무슨 사랑을 해요 빈털털인데 그렇죠 아무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마 그 상관님한테 뻥 찰 거예요 버림받죠 너 뭐 왜 왔나 돌아가라고 그렇게 되는데 너 다시 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아직 그게 좀 힘듭니다 이런 건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직 법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아파트 복도의 CCTV 영상입니다 기저귀만 입은 꼬마아이가요 권총을 들고 복도에서 서성입니다 총구를 살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겨너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 장난감 총이겠지 글쎄요 이 아이는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어딘가를 향해서 조준도 하고요 총을 높이 들어도 봅니다 당연히 장난감 총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이가 들고 있는 이 총 총알이 무려 15발이나 들어있던 실제 권총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있다고요 총알이? 네 맞습니다 권총을 들고 복도에서 놀던 이 꼬마아이를 옆집 이웃이 목격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집안에는 아이 아빠로 보이는 남성과 CCTV 영상 속 기저귀 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보호자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경찰들은 거실만 슬쩍 살펴보고는요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와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돌아가려는 경찰들에게 그거 분명 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장난감 아니다 CCTV 영상에 찍힌 아이 모습도 보여줬는데 경찰은 영상 속에 총을 보고는 다시 아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결국 총은요 TV 아래 책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는 몸이 좋지 않아서 침대에 종일 누워있었고 아이가 총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놀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르긴 뭘 몰라 그래서 이 아이 아빠는요 아동 방임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아이 엄마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총에는 15발이나 실탄이 들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장전이 안 돼서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4살짜리 아이가 총을 들고 노는 장면부터 아빠가 체포되는 것까지 이 모든 장면들이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스란히 방송이 됐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네요 아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도로 양옆으로 가게들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도로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차량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돌진한 차량은 걸어가던 행인 4명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서 전신주에 충돌했습니다 세상에 다 피했어 피할 새도 없이 돌진한 차량에 화들짝 놀란 행인들은 몸을 한껏 움츠리는 모습입니다 행인들은 놀란 채로 전신주에 충돌해서 멈춘 차량 주변으로 가보는데요 이 차량이 얼마나 세게 돌진한 건지 부딪힌 전신주 2개가 쓰러져서 차량 지붕을 덮쳤습니다 주변의 가게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단 행인들은 괜찮았고 운전자는 다쳤겠어요 일단 충돌 후에 바로 조수석 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 충돌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도로를 걷던 행인 4명 모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이 경찰은 급발진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잘못인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승현님 보시기엔 급발진이냐 운전자 부주의냐 저 뒤에서 보면 브레이크 등이 돌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부주의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핸들 꺾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이어갑니다 앞치마를 맨 한 여성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국물을 떠내고 있어요 한 통 가득 담아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설마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요성이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떠낸 건 다름 아닌 기름, 기름이에요 잠깐만요 기름 지금 식사 중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버려진 음식물들 위로 뜬 기름을 걷어낸 건데요 이 영상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설마 기름 재사용하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기름을 쓰냐라고 분노를 한 거죠 아 좀 근데 식당 측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식당 직원이 식당에서 나온 폐유를 모아서 재활용 회사에 팔고 있었고 이 폐유는 경유 원료로 썼던 건데요 식당은 이 기름으로는 절대 요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폐유를 판매한 내역과 사용 내역 등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치 밥 먹고 있는데 에이치 지금 그러셨어 죄송합니다 원래 폐유로 비누도 만들고 이거 그만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님 잡아주세요 음식물 쓰레기통 기름에 떠내는 영상들 더럽습니다 놀라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언덕 위로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인데요 주변이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바로 저 언덕 위로 보이는 물체 때문입니다 언덕 위에 사람 같기도 한 큰 생명체가 움직이는 모습 지금 보이시나요 사람이라면 저렇게 멀리서 찍혔을 때 정말 개미처럼 보여야 할 텐데 그렇죠 팔도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큽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대 거인 종족의 후손 아니냐며 난리가 난 거죠 오 이거 무섭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긴 산 꼭대기 위에 사람 형체가 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에 있다면 저렇게 크게 보이기 쉽지 않은데 팔을 뻗고 허리를 숙이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이거 혹시 봐야 봐? 아닙니다 자 이번에 아주 높은 산인데요 운전을 하던 사람이 설산의 능선 위로 무언가 발견해서 카메라로 확대시켜 봅니다 자 큰 나무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이번에도 좀 엄청 커 보이죠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운전자는 사람 아니냐며 놀라 신기합니다 자이언트 생명체라고 불리며 이 영상들이 SNS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딱 봐도 엄청난 거인이라 숨어 살던 거인 종족의 후손이 나타났다면서 흥분해하기도 하는데요 오 좀 무서워 일부 누리꾼들은 외계인 이야기까지 꺼내기도 했습니다 바야바 바야바 네 사실 잘 몰랐습니다 신기원님 아시죠? 네 알고 있죠 팀장님 아시죠? 바야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거는 약간의 뭐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봐야 바로 이렇게 나뉘는 세대의 차이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라께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 4 god as 1 구분 triangles 감시 2 50 60 6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